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여러분들이 아마 지지부진한 부분에 관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진전 상황들을 종합해볼 때 점점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바로 내부 고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은 그중에 한 두 가지 정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수사에 대한 내부 고발자 꽤 있죠. 변호사비 대나부역, 백현동, 대장동 부분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성남FC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동안의 내부 고발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황무성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 이 사람이 본인에 대한 찍어내기 인사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 이런저런 증언을 검찰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직권남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또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 정책보좌관이 어떻게 연루가 돼 있느냐 이런 부분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직권남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한기 씨 처장이죠. 유한기 씨가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바람에 중간에 연결고리가 끊겼습니다. 왜냐하면 유한기 씨가 황무성 사장한테 그만두세요라고 얘기했던 게 녹음 파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연결고리가 끊겨서 어찌 보면 성공하지 못한 걸로 보일 수 있고 그다음에 대장동과 관련해서 유한기 씨 외에 김문기 씨도 또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그런 문제로 해서 좀 벽에 부딪힌 것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 배소연 씨 지시를 받은 7급 공무원 이 내부고발이 있었죠. 이 부분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아마 대선에도 대단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의 내부고발에 의해서 결국 배소연 씨 지금 기소가 돼 있고 그다음에 김혜경 씨도 공범으로 계속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조만간에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경찰이 초동수사에 부실했기 때문에 당시 회계의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수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참 그것도 결정적인 아픔인데 왜냐하면 7급 공무원이 알 수 있는 영역은 벗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사실은 당시에 총무과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이나 이쪽에 대한 수사를 조금 더 벌였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경기도지사 회계 최고 책임자가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자기 부인한테 초밥이니 샌드위치니 수십 인분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돼서 들어가는데 그걸 몰랐다고 한다면 그건 도지사로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남편으로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추가로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바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이게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해 준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당시에 그걸 담당하고 있던 성남시 공무원이 이재명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정말 뒤늦게 고발한 거죠. 그런데 17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를 냈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2014년 초에 성남시청에서 이 식품연구원 부지를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올려야 한다. 이런 거를 이 사람이 계속 반대한 겁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자연 녹지거든요. 자연 녹지를 3종, 2종 그러니까 2단계 상향이죠.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에서 요청한 게 2단계 상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반대했던 거죠. 이 사람이. 그랬더니 이제 아니군요. 이 사람은 2종 주거지역, 박근혜 정부가 요청한 정도를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는데 조직적으로 그게 아니고 준주거지역. 그러면 4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걸로 용도변경을 해주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2014년 초에 그런 압력을 받다가 계속 버텼는데 2014년 5월 달에 업무에서 배제됐고 이듬해 업무에서 배제됐고 그런데 이거는 조금 기억의 착각이나 기록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백현동 용도변경은 2015년, 2014년까지 계속해서 거부되고 2015년 1월 달에 이재명 대표의 2006년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김인섭 씨가 영입되면서 급진전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2014년에 이미 그런 압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는 이제 검찰이 밝혀야 되는 부분이죠. 이 사람 얘기는 이었습니다. 자연녹지라고 하면 대개 평가액이 한 1800억 정도 되는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한다면 평가액이 한 2200억 정도 되고 준주거지역으로 만약에 변경되면 4400억 정도가 되니까 2200억 정도를 특혜를 준 셈이다. 이렇게 이 의견서에서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업무에서 배제되고 나서 나중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발령이 납니다. 물론 이 발령 취소 소송을 내고 이래서 일부 승소한 점이 있긴 하지만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백현동 부지가 그 후에 4단계나 용도 변경이 돼서 급진전되는 과정 이런 건 아마 모르는 것으로. 왜냐하면 2단계 상향조정 의견을 냈던 실무자였으니까. 그러나 이런 내부고발이 지금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은 그동안의 일반적인 이재명 성남시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움직임과는 좀 상반되는 것이어서 매우 주목되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주목할 수 있는 진전입니다. 뿐만 아니고 제가 한 번 성남FC 곽선우 전 대표 증언의 폭발력이라는 걸 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추가로 의견을 냈습니다. 보도가 됐죠. 한국일보 오늘 아침 보도인데. 거기에 핵심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지금까지 성남FC의 후원금 이거는 성남FC가 자체적으로 광고 영업을 위해서 뛴 결과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해주고 그 대가로서 후원금을 받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니까 그렇게 되면 위법행위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성남FC가 자체적으로 광고 유치를 한 결과다. 광고 영업의 결과다. 그래서 그 유치했다는 그 돈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와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를 곽선우 전 대표가 또 내부고발을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2015년 성남FC 대표로 있을 당시 몇몇 기업으로부터 광고 수입이 들어오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이는 자체 영업의 결과물이 아니라 성남시가 움직여 들어온 돈이었다. 대표로 있던 시기에 성남FC 내부에서 기업을 접촉하고 하는 움직임은 자체가 없었다. 접촉을 해야 광고 유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움직임 자체가 없었는데 후원금이 들어오더라. 광고비라는 명목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이 곽선우 전 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자기가 그래서 궁금해서 정진상 당시 실장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 아 다 그런 게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물론 뭘 머무렸다. 거기에 답이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똑같이 그걸 뒷받침하는 내부고발입니다. 뿐만 아니고 곽선우 전 대표가 제출한 검찰이 제출한 또 내부 보고서가 있는데 이 내부 보고서도 비슷한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에 작성된 건데요. 2015년 세입 전망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성남시의 적극적 후원에 따른 광고 수입 증가 10억 3천8백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지금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게 2014년, 15년, 16년 이 정도거든요. 16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대략 한 50억 정도 되는데 2015년 5월에 작성된 내부 보고서를 보면 10억 3천8백만 원이 성남시의 적극적 후원으로 돼 있어요. 성남시의 적극적 후원. 그럼 성남시는 어떤 후원을 했을까요? 용도변경 등, 인허가 등 이런 거 아닐까요? 그게 또 정진상 실장이 얘기한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추정이 되죠. 이 연결고리는 검찰이 밝혀야 되는 부분이죠. 어쨌든 지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성남시 공무원의 내부고발. 그다음에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전 대표의 내부고발. 그다음에 내부 폭로문건 보고서. 이런 것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결정적 증언은 아닙니다. 왜? 황무성 전 사장. 그다음에 이 사람도 사실은 바지사장 격이고 여기에 핵심 인물은 유동규 기획본부장 아닙니까?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입을 열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열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김문기 씨, 유한기 씨의 극장소 선택으로 중간에 연결고리가 빠져버렸다.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부분. 화천대유는 이게 배임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이걸 입증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거죠. 물론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화천대유는 이 대장동 부지를 수의계약할 수 없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그걸 5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해주고 이로 인해서 화천대유가 수천억 원, 3천억 원 내지 4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이런 수익을 더 가져갔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법률 위반이다. 그 부분을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결정적 증언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지 아직까지 수면 의의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명백한 배임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증언이 지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이 대장동 의뢰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유동규 본부장이라는 정말 성남시 넘버3 이 사람을 시켜서 일을 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내부고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현동의 경우에는 아마도 김인섭 씨, 정진상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했을 텐데 이 사람들도 지금 내부고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 증언은 없다. 그러면서 중간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리저리 내고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럴까? 이건 역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국회에서 아직도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죠. 저거 총선 때 뒤집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5년간 사실상의 명목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 바꾸는 일을 거의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소신과 철학을 반영해서 법을 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년 내내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러면 뭐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따로 노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상의 식물대통령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그런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갤럽 기준으로 30%도 안 되고 부정평가는 60%가 넘습니다. 이 상황이 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검찰 실무자들도 제대로 안 움직이고 경찰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초기 그런 상황은 약간 좀 극복이 돼서 이재명 성남시의 내부고발자가 이렇게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도 결정적인 내부고발이 없다. 이거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본인과 관련한 논란 이걸 빨리 잠재우고 국정운영 지지율을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지율 관리 대책을 빨리 내놔야 하는 거죠. 그건 뭐 수십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중에 내놔야 되고 그중에는 인사 문제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거기서부터 고리를 풀어야 된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경찰은 여전히 부진하고 수사가. 검찰은 그래도 일부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에 좀 독려를 해서 좀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도 결정적 내부고발이 없다. 결정적 내부고발은 윤석열 정부가 보다 안찾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찾기에 들어가려면 국정운영 지지율을 적어도 50% 이상으로는 높여놔야 된다. 그 높여놓는 방법은 결국은 인사부터 풀어야 되고 인사는 본인이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했던 야당으로서부터 받았던 공격 이 매듭을 풀어줘야 되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을 대통령 비서실에서 깊이 있게 정말 심각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고발도 지금보다 더 진척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수사도 중간에 좌초될 가능성 없지 않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내부고발의 싹이 굴러가고 있을 때 이렇게 싹이 움트기 시작했을 때 이거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도 여러 차례 제가 또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근본 원인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한 플랜 A, B, C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